시작! 아니, 안 뛰기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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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야, 방금 이거 우리가 잘했어. 우리 눈을 의심했잖아. 잘했어. 문제는 제가 써본, 제가 써본을 못해요. 찬성아, 그 방금 없어. 먹어. 아니, 먹으라고. 무조건 먹어. 너나 먹어. 뭘 자꾸 먹으면 배가 그만해. 자, 그리 시작. 가세요, 가세요. 그냥 잡아놓고. 야, 잠깐만. 야, 이거 진짜 좋은 거야, 저거. 아, 여기 놓치니까. 잠깐 참아야지. 아, 이게 적응이 계속 안 되는 게? 두 번 튕기면 안 되네. 아니, 돼요, 돼요, 돼요. 끝, 끝, 끝. 두 번 튕기면 안 되지. 두 번은 안 돼. 두 번은 안 돼. 네, 저렇게 너무 높게 뛰면 안 돼. 너무 높게 뛴 건 좀. 딱 잡아야 되는데. 점수 보십시오. 위험합니다, 지금. 아니, 이게. 와, 적응만 했으면 내가 진짜. 먹어, 먹어. 누가 그걸 고르래? 참 여기도 안 해 보셨는데요. 진짜 불안한 틈이네요. 굉장히 불안해요. 시작. 마음대로 안 되죠? 이게 안 되네. 자, 5대2. 되게 빠릅니다, 쟤네. 아이고. 왜 이럴까요, 진짜. 저기요, 점수 보십시오. 6대2입니다. 아까 민지 형은 봤는데 다 필요 없어요. 그쵸. 그냥 일단 하세요. 자, 화이팅. 오케이. 자, 승관 제대로 해야 돼. 너 여기 오든 저기 가든 뭐 해, 마음대로 해. 뭐 해, 마음대로 해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형이 그거 너한테 뭐 해서 잘못했는데. 내가 너한테 뭐 해서 잘못했는데. 내가 너한테 뭐 해서 잘못했는데. 소름 돋는 거 봐봐. 소름 돋는 거 봐봐. 소름 돋는 거 침도 좀 보여. 자, 6대3. 오케이. 피해, 피해, 피해. 파이팅. 피해, 피해, 피해. 피해, 피해. 아니, 얘가. 야, 나는 뿌듯하다. 야, 야, 차수야 난 너무 뿌듯하다. 난 뿌듯해. 야, 이걸? 어, 뛰어 할래. 아니, 이거. 야, 내가 말했지? 우리는 시간이 있어. 역사할 수 있어. 난 뿌듯하다. 아, 너무 하세요. 자, 긴장하십시오. 지금 좀 놨어요. 가시죠. 하나는 이기면 돼요. 오케이. 아, 이건 아니야. 이건 된 거 아니에요. 안에서 했으니까. 네. 다음 참 피해, 피해, 피해. 빨리 피해, 빨리 피해. 이제 넌 1등 있잖아. 진짜.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어. 얘 이렇게 튈 때 왜 공이 일로 가. 형 너무 무섭지 지금? 어우, 나 무서워. 나 솔직히 아까 나 진짜 너무 무서워. 야, 유력한 우승후보다 진짜. 유력하다. 시작! 자, 서브를 확 줘야지. 피해, 피해, 피해. 빨리 해. 자, 찬성 승리. 아, 자, 찬성 승리.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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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아, 서브도 비슷해, 근데. 오! 자, 대박. 찬성 승리. 아니, 아니, 하나 더. 에벤트지. 에벤트지, 에벤트지. 아, 네. 두 점. 역전 하나요. 오! 오! 자, 피하세요, 피하세요. 자, 나 피하세요. 됐어, 찬성아. 난 컵자. 찬성아. 난 컵자. 아! 아! 아!